되게 지금 집에서 음식물 짬통 냄새도 나고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도움이 드려도 될까요? 네네네 혹시 어디 가시는 거예요? 백화점이요 이거 뭐예요? 이거 디퓨저예요 왜 디퓨저를 사신 거예요? 저 이제 변해보려고요 이게 집이 깨끗해진 건가요? 향기로 이제 가득해졌어요 전혀 깨끗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의 본 눈에 따라서 마음의 눈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되게 지혜롭게 대처하셨네요 간단하게 편리하게 합리적으로 딱딱 이 집 계약 기간 이제 얼마나 남은 거예요?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청소는 1년 동안 이제 안 하실 거예요? 네 아마 이제 떠날 때 이제 다 밖에 꺼내서 폐기 처리하고 다 버리고 다 비우고 갈 생각입니다 집주인은 알고 있나요? 집주인은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좀 잘 좀 부탁드려요 집주인이